한 10살 짜리가 무슨 가출을 해요. 가출은 거 아니야. 아무 문제 없는 애예요. 도저히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여서 빨리 응급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내가 아줌마 말만 믿고 어떻게 알아? 아줌마 딸이 방관당했다는 증거 있냐고. 아줌마 때문에 돌아버리겠어 지금. 아줌마가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고. 도저히 지나 들어오잖아. 넌 왜 이리 와. 아아. 아악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